우와 뭔가 아이폰이 뭔가 더 선명하다 진짜 이게 다르네 지금 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핸드폰이 뭐야? 이게 제가 핸드폰이 두 개거든요 유튜브 때문에 제가 아이폰을 구매했는데 이거는 이 핸드폰은 사진용 폰 포토 전용 폰 아 영화 나도 영화 나 소울 보고 싶어 근데 지금 영화관 못 가잖아요 소울 보고 싶고 제가 봤던 것 중에 최근에 재밌게 봤던 게 감사합니다 캡틴 잘 보셨다니 다행이에요 이거 아이폰X요 그냥 옛날 거 샀어요 사진만 찍히면 돼서 안녕하세요 여기 나오겠다 금방 기다려봐 찾아보겠어 어 어 이거다 아웃사이더 와이어 아웃사이더 와이어 재밌어요 재밌었어 아웃사이더 와이어 아 아 이거 불려서 소리가 안 들리나보나 이렇게 하면 잘 들리죠 이제 잘 들리지 잘 들리죠 어 기운해 아니 저 아이폰X요 땡큐 그라시아스 안녕 어 이제 잘 들리잖아 내 밑에 뭘 됐어 똥은 뭐야 너도 똥 먹어라 Oh my god I love so much thank you Hi from Mexico Hola 아 언니 공부하는데 수업 풀 때 플레이리스트 언니 목소리에요 감사합니다 아 아까 노래 추천 오늘 이 노래를 들었는데 좋던데 비라 비라라는 분의 섬 을 들었는데 좋더라구요 가사는 되게 좀 딥한 노래긴 한데 좋아요 그리고 이 노래 좋아요 이 노래 좋아요 이 노래 좋아요 이 노래 좋아요 자기 전에 들 노래요? 자기 전에 들 노래요? 팔 베개 들으면서 자요 스르륵 잠이 온다 그대가 해준 팔 베개 이거 들으면서 자요 맞아요 조니의 허니에요 오 센스 어 지금 이거는 노트 나인이구요 이거는 노트 나인이고 아이폰은 엑스에요 언니 도도라 도도 쏠 도도 뭐야 도도 솔솔 도도 솔솔 도도 솔솔 도도 솔솔 알아서 올 OST 진짜 좋아요 도도 솔솔 아 이거 왜 한거에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끌까요? 18억인 OST 노래 최고에요 아 감사합니다 18얼게인이 1야면 돼요 인가? 1야면 돼요 1소주면 사람 2건가? 최근에 OST 많이 해가지고 헷갈려 지금 살이..살을 엄청 많이 뺐다가 다시 짐초 찌우고 있어요 OST 한 번 해달라고요? 그리고 최근 꺼야지 요즘 운방 다시 돌려보는 중 가라고 가라고? 와우 I miss you And I miss you Miss you 나의 운명인 사랑 배에서 꼬르르 꺼려 속이 안 좋아서 한 끼에 두 번 먹었어 맞아요 제 라방 들어오면 노래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다른 분들한테는 안 그러나? 다른 분들의 라방을 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이 켜스키한 목소리를 그쵸? 이 밤에는 무덤덤이죠 아주 센스 있었어요 킥 저 요즘 아침에 약간 시스타의 해볼레도 좀 자주 들어요 해볼래 해볼래 해볼래요 경진이 안녕 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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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눈부셔요 햇살 같은 내 님만 사르르 녹아요 달콤한 버릴처럼 한참을 기다렸죠 내 님 오실 때까지 생일 축하해요 힘껏 안아주세요 에라 나는 몰라요 에라 나는 몰라요 마 베이비 나랑 걸어요 이거 요즘 자주 들어요 캡틴 찍으면서 어땠어요? 캡틴 찍으면서 어 진짜 많이 친구들한테 저보다 어린지만 어린 친구들한테 배운 것도 되게 많았고 자극도 되게 많이 받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잘하는 친구들 중에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명이 떨어져야 돼서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죠 정말 너무너무 아까웠죠 경진아 왜 너까지 그러니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진짜 약간 아쉬웠던 친구들 정말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파이널 무대 때 보고 싶은 친구들이 아직 좀 이렇게 몇 분이 있죠 파이널 무대에 왔으면 되게 좋은 무대 보여줄 수 있었겠다 근데 오늘 뭐 1등을 수우양이 했지만 그래도 요번에 나와서 이제 뭔가 자기 곡이 생겼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큰 의의를 두고 앞으로도 열심히 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요즘 기분 어때요? 요즘 기분이요? 그냥? 너무 답답하니깐 너무 답답하니깐 다 요즘 너무 답답하니깐 부산에 비와요. 서울도 비와요. 근데 서울은 약간 미스트처럼 오고 있어요, 지금. 완전 막. 진짜 누가 지금 내 얼굴 계속 미스트 뿌리는 느낌? 롯니. 롯니. 롯니도. 롯니는 들은 지 좀 됐다. 안녕하세요. 시스타 새 앨범 나오냐고요? 저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올 수도 있겠죠? 캡틴 끝나고 집에 와서 쉬고 있어요. 진짜 포 유가 인생곡이에요? 감사합니다. 언니 노래할 때 무슨 노래 들으세요? 저는 근데 운동할 때 그냥 그때그때 듣고 싶은 거 듣고 막 딱히 막 진짜 막 신나고 비트있는 음악을 듣진 않아요. 어쨌든 이게 쇠잖아요, 막.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하니까 노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지금 춤은 죄송합니다. 춤은 좀 무리예요. 쉐이킷을 하는 건 좀 무리야. 제 노래만 부르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배에서 꼬루 커요. You look so healthy. 맞아요. 저는 엄청 건강합니다. What are you baby? Baby sister? Song? 언니? 아, 근데 솔직히 하나만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노래를. 저는 결정장애가 있으니까. 지금 뭐 먹을까 추천해줘요. 얘 신고. 뭔 헛소리야. 얘, 얘 신고. 얘 신고 어떻게 해, 잠깐만. 댓글 신고. 수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잠시만요. 이 사람 신고 좀 하고. 진짜 이게 사람들이. 어? 쭈이 오빠. 막 라이브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애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떡튀순. 닭발. 아, 내 거 닭발 다 먹어가지고 집에 지금 닭발이 없어요. 아까 쟤 때문에 기분이 팍 상하네. 갑자기 뭐. 가슴을 보여달래. 도라인가봐. 정말 진짜. 아. 지겨워 지겨워. 팟타이는 맛있나. 아. 여러분. 저 팟타이 성공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오빠 저 배고파요. 소유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시청해주셨는데 유튜브 이름은 소유기. 클릭 미. 팔로우 미. 이동갈비를 좋아한다고요? 갑자기. 신곡 발표하면 그리워? 이게 뭔 말이지? 내 일상수에서 지금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요. 어머. 예쁘게 하세요. 아프겠다. 전 제 거라서. 엄마 뱃속에서 했어요. 찜닭. 찜닭 괜찮은데 혼자 먹기에 양이 너무 많아. 어제 치킨을 먹어서 약간 닭은 안 땡기는 것 같아. What are you favorite food? My favorite food. In spicy food everything. 오빠 공깃밥에 뭘 말아먹으라고요? 오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What is your TMI? 오늘의 TMI? 딱히 없어요. 아 부대찌개 며칠 전에 먹어서 별로 안 땡겨. 말해달라고 그래. 그거 다 싫대. 마왕 족발. 당면 추가해서 매운맛으로. 와 맛있겠다. 어 심심해. Speak English please. 어... I don't... Speak English. I'm not good English. Have you been to Taiwan? 가봤죠. Taiwan. 뼈닭에 자꾸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나온다. 근데 제가. 되게 특이한 게 곱창은.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곱창을 너무 좋아하지는 않아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백면. 아 씨.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같이 먹어줄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언니도 이제 자가지고. 뭔가 엄청 많이 넌. 아 씨. 험. помğı. 가봤죠. 영어로 질문을 넣고 한국어로 답한 소연이 맞아요.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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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영상통화로 같이 보면서 먹으면 웃기겠다 제일 넣은 비하인드? 비하인드가 딱히 별로 없어요 마미손은 뭐예요? 마미손 씨랑은 마미손 씨 연락처는 없어요 마디클라운의 연락처인데 마미손 씨는 연락처를 몰라요 언니 눈썹이 아 이게 진짜 메이크업 쌤이 해주면 눈썹이 진짜 이렇게 되는데 또 화장을 하고 아 딱 지우는 이게 눈썹이 안 나온다? 아 정말 눈 떴을 때마다 나도 내 눈썹 이랬으면 좋겠어 뭔지 알죠? 나 진짜 인강하는 거예요 머리를 딱 이렇게 딱 볼륨 다 들어가 있고 성석도 이렇게 샥 올라가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 느낌이 소유 누나 10박인데 유튜브 라이브 하나요? 근데 아직 실버 버튼이 안 왔어요 소유 누나 캡팅 끝나고 숙소에 저 숙소 아니고 집에 살아요 아 또 안 들려? 미안하다 미안하다 지금도 안 들려요? 땅바닥에 놓으면 아이폰은 소리가 잘 안 들리네 막걸리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 크래비티 만나봤어요? 만나봤나? 기억이 안 나요 크래비티 친구들을 본 적은 있겠죠? 근데 사실 진짜 이게 같은 회사여도 잘 못 봐요 언니 박서연 기억나세요? 알죠 기억나죠 박서연 기억 서연이 기억나죠 목소리가 정말 예쁜 친구 하이 마라탕 좋아하죠 마라탕 너무 좋아하죠 아 사실 요즘에는 아 죄송한데 저 이제 소주 광고 끝나가지고 저 이제 푸른밤 모델이 아니어서 제가 요즘에 그니까 좀 이렇게 신곡을 좀 잘 안 듣는 것 같아 약간 그냥 들었던 노래들 듣고 옛날 노래를 많이 들어요 Old song everyday listening Penthouse 너무 재밌죠 말해 뭐래 너 이렇게 얘기하다가 졸림 잘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와? 비가 올 땐 비가 와죠 아띠? 아띠 지금 잘 걸려? 아니 저는 심수련 씨는 죽은 것 같아요 심수련 씨는 사망을 하신 것 같고 그 스크랍 터치고 나는 심수련 씨는 사망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요 아닌가? 눈올 때 눈사람 만들었나요? 아니요 눈 올 때 집 앞에 눈치었어요 와 한시간 걸렸어요 한시간 라면 먹을까? 라면을 먹자 라면을 먹어야겠어 라면 먹방 갑시다 라면이 진라면 있고 틈새라면 있는데 뭘 먹을까 진라면 틈새라면 비빔면 없어요 지금 아 실라면 안 먹어요 신라면을 제가 안 먹어요 아 진라면 진라면이 많네 아 치즈가 거기 있잖아요 어 이거 노란 당치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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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하냐면요 어? 방금 여기 있었는데 아티야? 아티야? 어? 쏟겠다. 아티 발견! 하티! 인사해줘. 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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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티야. 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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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캣타올을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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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티 엄마! 엄마! 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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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밤엔 라명이지. 내일 내 얼굴이 라문이 되겠지만 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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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 배고파트! 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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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moisturiz ! 제주도가 숨은 명소좀 제주도에 숨은 명소 좀 추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좀 추천해 주세요. 하니 하티! 하티! iri! 저도 제주도에 안가운데 되게 많아요 저요? 라면에 계란이랑 치즈 그리고 파김치 레츠고 아뜨 아뜨 불이 너무 세 예스 맛있겠다 뽀글뽀글 뽀글뽀글 맛좋은 라면 푸르륵짝짝 푸르륵짝짝 맛좋은 라면 짠 청양고추 지금 그런거를 썰 썰기가 귀찮아요 저 지금 지금 생방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치즈 두끼가 이렇게 오 마이갓 오 마이갓 너무 맛있거 같아 치즈 투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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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을거 같아 치즈 치즈 안녕하세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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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뱅을 해보겠습니다 먹뱅 근데 또 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잘 들려요? 어허 안녕 소라 치즈 치즈 아 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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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비주얼 크으으으으으으으흑 살아있죠? 아 으으으음 우리 엄마표 파김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음 시즈때문에 엄청 뭔지 알죠 소유씨 다이어트 하셔야죠? 아유 안해요 끝났어 음 음 음 음 음 음 라면먹어라 라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대박이야 진짜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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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좀 질라면이요. 같이 먹어요. 파김치 미쳤습니다. 진심. 파김치. 나 때문에 지금 다들 질라면 끓이러 가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면 먹어요. 진라면에 치즈 먹고 계란 풀어서. 다 먹었어. 양심쌍 라면 한 개만 먹겠습니다. 이거 쿠팡에서 25,000원 주고 산 건데 제가 하루에, 하루 동안 얼마나 걸었고 얼마나 칼로리를 썼는지 체크해주는? 25,000원인가 29,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매운 음식이 제일 좋아합니다. 아홉 뼈 15,000원 5,000원 , 10,000원 딱! 딱 적당히 끓였어. 여기다 밥 말아먹으면 딱이긴 한데 밥까지는 안 먹을래요. 어? 나 다섯 번 만에 먹었어, 라면을? 아니야. 아니에요. 나 다섯 번 만에 먹었어, 라면을? 아니야. 아닐걸? 그렇게? 내가 그 정도였다고? 배가 많이 고팠나보네. 이게 진짜 마지막 면이에요. 음! 음! 왕건 계란! 계란! 밤에 라면 먹어서 아침에 배는 괜찮아요? 밤에 라면 먹는데 아침에 밥이 배가 왜지? 우리 언니 왔어? 언니 방에 있어요. 이걸 부으면 어때요? 붓는 날도 있고 안 그런 날도 있고 부으면 또 운동해서 빼야지. 그쵸? 보통 몇시에 자세요, 언니? 그때그때가 다른데 좀 일찍 자려고 해요. 내가 만약에 내일 아침에 진짜 못 봐줄 정도로 부었다. 그럼 진짜 웃겨서라도 내가 라이브를 켜. 근데 내일 상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나? 그럼 라이브를 안 켤게요. 아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라면 먹고 우유를 먹으면 안 붙잖아요. 안 붙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냥 라면을 먹지 마요. 아니, 라면을 먹고 우유를 먹고 부을 게 걱정이 되면 참으면 안 되지. 뭘 그걸 또 그렇게 하나? 그냥 붓는 거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부었으면. 맞아, 안 맞아. 찔리죠? 아, 3식이 돌아왔어요. 요즘 3식, 4식이에요, 지금. 다 먹었어. 다 먹었어. Please, speak English. This is ramen. So good. So good. So yummy. 됐죠? 1식 달라고요? 자, 먹어. 좋다. 진짜 딱 적당히 배부르고 딱 좋아. 뭔지 알죠? 막 너무 배불러가지고 짜증나는 거 있잖아. 너무 배불러. 이게 아니라. 지금 딱 배부르다. 기분 좋게. 여전히? 진짜. 좀 좋아. 잘 먹 무섭다. стоит. 두번째. 뭐야? 다 먹었어. 먹방은 끝났어요. 덥다. 저도 콘서트 너무 하고 싶어요. I love two concerts. This is Corona. 우리 아띠는 물 먹다가 키니까 왜 안 먹어. 라띠야. 오늘도 라방을 좀 오래 했네. 한 1시간 했나? 라면 어떻게 반 개만 먹어요. 일단 라면은 한 개죠? 밥은 말아먹지 않았지만 라면은 한 개는 끓여야죠. 어떻게 반개를 끓여요. 라면은 한 개 끓였어요. 아이스크림 먹고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거기 우유 들어가 있잖아. 그럼 내일 덜 붓겠지? 아이스크림에 우유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난 내일 덜 붓 거 아니야. 맞죠? 아이스크림? 초코 먹을까 딸기 먹을까 그것만 정해줘요. 초코 딸기. 스트로베리 오르 초콜. 초코. 초콜릿 오르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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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딸기 원. 초코요. 당연 모든 초코요. 딸기. 초콜릿. 딸기. 초코초코. 초코초코. 스트로베리 초콜릿. 두 개 먹을까 그냥? 근데 지금 딸기가 많은 것 같아. 우리 겨울은 딸기죠. 추억의 아이스크림. 셀렉션. 추억의 아이스크림. 셀렉션. 그러면 내가 이걸 먹고 뭔가 아쉬우면 초콜릿도 먹을게요. 왜냐면 난 지금 30이니까. 아이스크림. 이게 진짜 어렸을 때 엄청 먹었다고요. 엄청 부드러워. 아이스크림. 이 아이스크림. 너무 부드러워요. 이게 내 기억이 나요. 음. 맛있어. 가기 보단. 찡 Westernnahme. 아, 줘요. 드디어는 찡기 standard. 베î드. 마트에 있더라구요 이게 아닌가? 아니다 나 홈플러스에서 샀다 맛있죠 맛있죠 드세요 요청을 받아달라고요? 무슨 요청을 받아줘요? 무슨 요청을 받아주지? 이거는 셀렉션입니다 셀렉션 지금 라면 먹고 있는 사람 손 지금 라면 먹고 있는 사람 손 굿나잇 굿나잇 나랑 결혼하자는 요청 아 웃고요 저 혼자 안살아요 언니랑 언니랑 살아요 마라탕면 먹고 있어요? 댓글 왜이렇게 헷갈려? 갑자기 쏟아져 시골 살았는데 시골에서 훌륭한 아이스크림이나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친구들을 보면 그 집이 사는구나 하고 부러워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굿나잇 막 그런 과자 아이스크림 콤프로스트 막 이런거 진짜 안사줬어요 무조건 밥 전 아직 노 굿나잇이에요 마라탕 아이스크림 언니 나랑 결혼해주세요 전 결혼은 남자랑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요즘 이슈 엉덩이가 한개라고 생각하세요? 두개라고 생각하세요? 엉덩이 두개지 엉덩이 두개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 처음에 두개지 얼굴 두개지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 아예 손 두개 못 먹겠어. 이 시려. 이 시려. 이 시려. 사진 보정 과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요. 셀카를 너무 못 줘 내가. 스픽 잉글리쉬. 왜 자꾸 나한테 왜 자꾸 나한테 영어를 강요해요. 난 한국 사람이라고요. 아임 코리안. 영어 책이 있긴 하지만.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요. 저 아기에요. 영어 자식해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뭘 엉. 그래 그럼 엉덩이 하나로 해. 뭘 계속. 엉덩이가 뭐 하나일까 아닐까 하고 있어. 엉덩이 하나로 하자. 하나인 걸로. 이렇게 그걸 어떻게 받아. 엉덩이 하나인 걸로 해요. 엉덩이는 하나인 걸로. 엉덩이 하나인걸. 엉덩이 하나인걸. 저와 대결을 해요? 무슨 대결을 해요? 오늘 운동하셨나요? 아니요 오늘은 운동을 못했어요 무슨 투어 해주세요? 아 그거는 유튜브로 확인해주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저희 집 있으니까 그걸로 봐주세요 저 지금 그래서 바로 안 눕고 여러분과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나름 그래도 바로 눕는 거는 진짜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아 근데 아이스크림 입맛에 도네 하나 더 땡기긴 해요 맵부심 대결하고 싶어요 저는 맵부심은 그렇게 없어요 딱히 그냥 매운 걸 좋아하는 거지 막 아 매운 거 다 너무 잘 먹지 막 이런 건 없어요 소유언니 저 오늘 언니 닭발 저 오늘 닭발 먹었어요 맛있었겠다 아 매운 거를 잘 먹긴 하죠 근데 막 아 매운 걸로 난 못 이기지 나 못 이기지 약간 이런 거는 없어요 언니 스물다섯 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나랑 그렇게 나이차이 많이 안 나는데 그냥 내가 스물다섯 살 때라고 생각하면 뭐든 할까 말까 할 거면 그냥 하세요 그냥 아 이거 할까 말까 하면 차라리 해 하면 후회가 없어 근데 안 하면 아 그때 해볼 걸 예를 들어 연애면 아 그때 만나볼 걸 그때 저거 먹어볼 걸 이렇게 후회가 되니까 열다섯 살? 열다섯 살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야지 학교에서 열다섯 살이면 중2인가? 중3인가? 14살이 6학년인 15살 중1이잖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추억을 쌓아야지 저도 수학여행을 못 가가지고 수학여행이랑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교에서 미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못 해본 게 약간 조금 아쉬워 남들은 다 해볼 법 한 건데 난 안 해봐서 아쉬워 조금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말까 하고 있긴 한데 참겠어요 왜냐면 딸기도 먹었고 라면도 먹었고 양심삼 하이 캡틴 캡틴 보신 분이 되게 많네 오늘 시청률이 잘 나왔나? 캡틴 보신 분이 꽤 있네요 벌써 12시 10분이야? 시간 진짜 빠르다 저는 라이브를 끄고 어차피 샤워도 하고 씻고 하면은 한 1시 쯤에 잠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라이브를 끄고 저는 라이브를 끄고 오늘 자기 전에 들을 노래 스웨덴 세탁소와 채베커 선생님이 부른 두 손 너에게라는 곡을 듣고 주무세요 요즘 운동 뭐하세요? 홈트 합니다 요즘 운동 뭐하세요? 날도 하프게 나오기 시작하네 네 몇 시에 일어나요? 태어나 안녕 저는 보통 7시 8시는 일어나요 7시? 6시 7시 8시 이때 일어나요 내일은 뭐하실건가요? 몰라요 요새 드라마 보가요? 경이로운 소문 경이로운 소문 보고 철인황후 보고 TMI 오늘의 TMI 나 TMI가 없는데 오늘? 오늘 TMI 형찬이도 안녕? 나 오늘 TMI가 없어 진짜 없어 오늘의 TMI? 없어 아침 일찍 일어나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에요 요즘에 인디음악 많이 듣고 있어요 좋아하는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재미있게 보고 있고 철인황후 재미있게 보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다 넷플릭스 스피나 안녕 머리 반대로 넘겨주면 안되냐고요? 넘겨줄 수 있지 그냥 저도 늦게 오래까지 자고 싶은데 잠을 되게 이렇게 막 오래 자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오늘 일을 열심히 한 날 칭찬하세요 오늘 일을 열심히 한 날 칭찬하세요 지연이 수고했어 여러분도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고 고생했어요 하루 오늘 하루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넷플릭스는 웬만한 거 다 보죠 영어로 말해주세요 음 넷플릭스 너무 웃음 너무 많이 좋아 마유 안녕 감사합니다 따님이 예뻐했다고 해주셨다니까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or I'll leave I'm home I'm home I'm home In Jersey hi to me I'm home I'm home I'm home I'm home want to 네 저 비염 있어요 뭘 얘기해줄까 영어로 영어로 무슨 말을 해야될까 눈아 눈아 남자친구랑 있는데 남친이 갑자기 방구를 너무 경박스럽게 끼면 어때요? 상상했어 상상했어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남자를 남자친구랑 방구를 빠악 꼈어 그러면 뭐야 뭐야 방구 꼈어 이러면서 그냥 막 아 뭐야 막 웃을 것 같아 막 깍깍깍거리고서 웃을 것 같은데 그냥 맞잖아 막 막 뭐 방구 꼈다고 그 생례언상인데 뭘 할 수는 없으니까 뭐야 아 근데 상상에는 웃기다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한테 내가 남자친구 앞에서 바뀌었어 진짜 상상도 하기 싫다 아 지금 이거를 지금 외국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수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봐 안부터 apart 아 I will laugh if my boyfriend Piat's next to me You know? Piat's Piat's가 방귀야? 어, 파파고예요 와우 뱀 현수야 안녕? 현수야 안녕? You have boyfriend? No! I'm not boyfriend I'm solo Bitch, 나는 solo Solo I don't boyfriend I don't have boyfriend I don't have boyfriend Love you from Mexico Hola So beautiful honey Thank you Thank you Yappie 지우리 안녕 해인아 안녕 미카 미카 하이 제니 누나 실제로 오셨나요? 블랙핑크 제니씨를 얘기하는 건가요? 방송에서 봤죠 시스텔 시스텔 슬리프에요 누나 땡큐 언니 오늘은 잘 잘 수 있겠어요 나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면 잘 잘 수 있겠다는 거야? 저건 잘 헤어져요 제가 Turned 해의 날이 어떻게 되세요? 너 일은 어떻게 되세요? 좋은 일은 어떻게 되세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쉬워 하이 너무 힘들게 적응도 없나? 더원 선배님 알죠? 뵌 적은 없어요 미경 미경 미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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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리가 자꾸 솟아나요. 가르마 반대로 왜 자꾸 내 가르마 갖고 이래라 저래라 내 머린데? 정말 웃겨? 가르마 고 가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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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ffy 거기서 하이 아이슨 워시즈 오늘 캡틴 생방 있었어요 We need to come back Wait Soon Coming soon 지금 사실 앨범을 준비하고 있고 빠른 시일 안에 빠른 시일 안에 좋은 곡을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My new song This is Little bit waiting waiting for me And New album Maybe Maybe Come Coming soon Yeah Yeah 아 그래요 1시간이 되면 자동 종료가 돼 그럼 아직 1시간이 안 된 거네 그렇구나 처음 한 사실이네 If you wait 좀 더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려 You are again new song I wish you're all best for your comeback Thank you 앨범이 될지 앨범이 될지 앨범이 될지 뭐 싱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Are you sick? No 비염이 영어로 뭐야 This noise It's 라니 라이나티스 라이나이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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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라이나이티스 내 신곡 준비 중이에요 스포 스포 근데 정말 막 이제는 앨범을 내면서 1등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내 노래를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되게 그런 마음이 되게 커서 앨범이 나오면 많이 들어주세요 제 새로운 노래는 많이 많이 듣고 많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뉴욕 어디야? 뉴욕 어디야? 뉴욕 어디야? 팬세트 앨범 나와서 영상통화 팬사인했으면 좋겠다 그쵸 어? 선장님! 저희 선장님이 들어오셨네요 영통팬사 영통팬사 해달라고 회사에 말을 하라고 오케이 앨범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말해볼게요 나 항상 얘기는 해요 뭔가 실천이 안되는거지 하하하 근데 럽섬 팔 친구 나한테 그거 신발 받은 친구 아니에요? 팬? 그거 당첨돼가지고 내거 신발 나 커스턴한거 받은 분 맞죠? 아닌가? 내가 아이디를 잘못 기억하는건가? 영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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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통 영통 걸었는데 왜 안받아요? 영통 영통 오 영통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쿠팡에서 샀어요 29,000원인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얼마나 걸었고 지금 12시가 넘어서 리셋이 됐는데 이렇게 얼마나 걸었고 얼마나 칼로리를 썼는지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아니 영통해달라고 해서 영통을 했는데 왜 안 받아요 뭐야 love you too 누나 3대 몇이에요 그때 했었을 때 145 나왔던 것 같은데 3대 합쳐서 145 정도였던 것 같아요 계란님이랑 했었을 때 딱 한 명이랑만 영통하고 끊어야겠다 영통할 사람 다이어트 꿀팁 꾸준히 꾸준히 한다 왜 자꾸 끊겨? 끊겨? 끝나 안 끊기는데 아니 조금 끊기네 끊기네 뭐죠? 영통 걸어 내가 영통을 걸었어 그럼 얼굴 보여줘 알았어 또 안 받아 어 됐어 어 아니 아니 잠시만 뭐야 뭐야 어머어머 잠시만 어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너무 좋아져 네? 어 이쁘게 생기셨대요 어 끊긴다 어 언니 어떡해 어떡해요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내가 진짜일 줄 몰랐어 어떡해 어 네 어머 자자 손 떨려 어머 어떡해 어디 분은 누구시죠? 저 부산 사는 강다은이요 어머 아 부산 사람이에요? 네 사람인데 아 안녕하세요 사투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사투리 어떻게 써요? 사투리 어떻게 써야 돼요? 아 어떡해 어떡해 몇 살이에요? 저 이제 스무 살이요 이제 스무 살 됐어요? 네 그러면 학교 대학교 다녀요? 아니면은 아 대학교 지금 입학했어요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 어떡해 아니 머리 소육이 구독했어요? 아 당연하죠 저 이벤트 참여도 했는데 아 합격 합격 저 진짜 언니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네 고마워요 아 어떡해 고마워요 어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어떡해요 언니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도 얼굴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최고 아 너무 비교되요 아니야 안그래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아 감사합니다 쉬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저는 바로 한다면 해요 저 라이브 나랑 딱 통화할 사람 네 이런 저 바로 합니다 아 She's lucky She's lucky girl She's lucky girl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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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산에 맛있는 거 진짜 많죠 I love 부산 Wow, you're so Do you Lucky guy and lucky girl 되볼래? 아 진짜 규상 오빠 거짓말하지 마요 오빠 초등학생 때 나 태어나질 않았는데 뭘 초등학생 때도 팬이에요 Me please 근데 난규가 외국분이어도 괜찮은데 영어 한국어가 돼야 돼요 You know? Korean language and English everything 다 돼야 돼요 I can't speak Korean Sorry Sorry He is lucky boy 하고 싶습니다 I'm from Indonesia Do you know Korean language? Do you know Korean language? Like Amazing 영통해주세요. 뭔가 화 꽂히게 Let me be the lucky boy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외국 분이랑 한번 해볼까?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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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나. I can't really speak. I'm from Indonesia. Oh my god. How old are you? I'm 24. 24? So young. Yeah. Oh my god. 누나. Oh my god. What time is it? 10 p.m.? 10 p.m.? Yes. We only have 2 hours difference. Yep, yep. Oh my god. I don't know what to say. Me too. By the way, I watched So Yogi. Oh yes. Today's episode is really funny. I really like when you're angry at Cap's Tower. That's so funny. So, so. Adi is so cute. And I know it's so hard. You know. I really hate doing that. Thank you. Thank you. Nice. Nice. Nice time. Good night. Good bum on me. Eh, Nuna. Good bum. Oh my god. This Indonesia i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Bye. Good up, Nuna.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재밌어 또 재밌어졌어 아 끊을라 그랬는데 후 후 I can't speak Korean but I got some I got 아 그럼 안돼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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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 못해요 영어를 내가 영어를 잘 못해 한국말을 할 수 있어야 되요 제 영어를 잘 못해 가지고 재밌었다 기사 오빠 술 먹었어요 he got crazy cutie 진짜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을 해볼까 마지막하고 저 진짜 씻을 거예요 it's midnight so no this is last night at last night 미드 날씨 아니지 완전 밤인데 정말 행복해 보이는 게 내가 다 기분이 좋네 아 진짜요 나도 기분 좋아요 아 네 진짜 소유기 오늘 보신 분 저 아띠 그거 조립하다가 아 여자 뱅이 찍혔는데 진짜 멍이 일주일 갔거든요 아 피멍이 처음에도 시퍼렇게 멍이 갔다 나중에 피멍이 아 장난 아니었어 찌리마카시가 아니라 찌리마카시 찌리마카시 맞죠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인데 저 필리핀 사람인데요 한국말 조금 가능해요 통학 가능한가요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여자분이세요? 미 982? 오 마이 갓 미 후 what's your favorite movie? I'm acting 액션 I can understand Korea 한국말을 알아듣다는 거죠? 제발 아 가자 지금 계속 계속 얘기하네 정했다 마지막 마지막 0통 안녕하세요 한국사람이예요? 아 저 어디 백이에요 한국사람이죠? 아니요 한국사람 아니요? 저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 아니에요 저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저 진짜 저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 계속 아 진짜 그냥 한국사람인 줄 알았어 네 언니 저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그때 첫 통화부터 저 진짜 고마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 언니 팬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팬이에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는 아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빨리 인도네시아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고 싶다 그래요 저 저 네 노래 됐습니다 네